최근 들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절대로 철수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여론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아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안보 및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긴급회의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웬 한밤중에 긴급회의가 열렸고 매우 이례적으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례적인 장면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된 사건의 전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의 상황을 지켜보니 미국은 한국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한국 침공은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전례 없는 대만 포위 작전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대만의 영공을 넘나들며 대놓고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죠. 또한 중국은 대만 쪽 군사 작전지대에 대규모 병력 이동을 실시한 상태고 이는 기존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올해 안에 침공하는 것으로 급선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최근 엄청난 경제 불황에 대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은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국내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고요? 바로 대만 침공 직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대만 침공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한국이 대만을 지원할 수도 있으니 한국의 전력이 부담스러운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한국이 대만 문제에 관심조차 못 가지게 할 의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현재 각종 제재로 인해 완전히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른 북한에게 한국을 침공하는 대신 여러 경제적 이권과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차피 북한은 전염병 이후 경제 상태가 매우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중독되어 북한을 탈출하려는 탈북자들이 전례 없이 늘어났기에 현재 체제 붕괴 위기에까지 내몰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한국을 침공한다면 일단 미국을 덜 자극할 수 있고 이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미군은 전력 차이가 훨씬 극심해서 더욱 긴박한 쪽에 속하는 대만을 먼저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모로 미국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장도 아직 못한 한국은 북한에게 그리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2판 4판의 선택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자면 한국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의해 사주를 받고 억지로 참전한 전쟁이니만큼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전쟁이 생각보다도 훨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게릴라 전술과 비대칭 전술로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점령할 동안 전쟁을 질질 끄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게릴라 전술을 훈련받은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대는 한국의 전선 뒤에서 활동하며 방해공작, 매복, 뺑소니 공격을 수행하여 분쟁을 연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특히나 서울과 같은 도시에 밀집된 도시 환경은 공격자의 입장에서나 방어자의 입장에서나 신속한 작전 수행을 방해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중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은 북한의 물자와 정보 등 비밀리의 지원을 제공해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새벽 4시쯤 북한은 특히 DMZ를 따라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도시들을 겨냥한 압도적인 폭역으로 침공을 시작하겠죠. 파주, 고향 그리고 서울의 북쪽 외곽지역은 많은 기습적인 폭격을 받아 광범위한 파괴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전력망, 금융시스템 그리고 통신망을 포함하여 한국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혼동을 일으키고 한국의 대응을 조정하는 능력을 방해하겠죠. 자, 이제 새벽에 북한군 기갑사단과 보병사단이 개성 문산회랑을 통해 공격을 주도하여 DMZ를 여러 지점에서 가로지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미리 건설된 터널을 이용하여 문산과 동두천의 주요 시설을 목표로 한국 영토 깊숙이 침투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 공군은 오산, 수원, 김포에 있는 한국 공군기지들을 공습하여 한국 공군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같은 시간에 항구도시 인천도 북한 해군의 집중포격을 받아 방어선과 병참보급로를 방해받겠죠. 상황이 여기까지 치다르면 북한군은 서울 외곽에 빠르게 도달하여 잔인한 도시전을 벌일 것입니다. 종로, 용산,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은 격전지가 되며 격렬한 시가전은 심각한 민간인 사상자와 기반 시설 피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북한의 공습은 서울과 그 주변 지역으로부터 대규모의 피난민들의 탈출을 유발할 것이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갈 것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수도권은 안 그래도 엄청난 인구 과밀화가 이뤄진 도시입니다. 따라서 피난민들은 적절한 이동을 하지 못하고 도시에 그대로 고립될 확률이 크죠. 대전, 대구, 부산과 같은 남쪽 주요 도시의 난민 캠프가 생겨나지만 이 시설들은 빠르게 인구 과밀화되고 자원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 의미 없는 포사격을 지속하며 소모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옥 같은 교착상태는 최소 6개월은 이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문제는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이를 게 많은 국가고 이는 한국에 있어서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시간을 벌어준 6개월 동안 중국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만에 대한 점령을 마무리 지은 상태일 것이고 대만 방어에 실패한 미국 측에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다면 중국군도 자동 참전할 거라는 조건을 내걸며 협박할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 전쟁은 다소 허무한 휴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건 중국에만 이익이 되는 싸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재앙적인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한국군이 재기량의 10%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들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죠. 현재 한국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 간에 상당한 분열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분열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응집력 있는 국가 대응을 방해할 수 있죠. 복잡한 관료적 절차와 기관 간 조정 문제로 인해 자원 동원과 비상조치 이행이 느려질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은 군사 및 민간 대응의 적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에 늦게 대응하거나 이들이 가진 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건 그야말로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군이 재기량을 발휘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북한군쯤은 3일 내에 제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제가 입수한 한국 침공에 대한 첩보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새로운 당위성을 부여하거든요. 그건 바로 핵잠수함 도입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기습침공을 막고자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때까지 주한미군이 대기했다가 이들이 핵잠수함을 개발한 이후 철수하는 형태로 전력을 이동하자는 제안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침공할 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중국이 여러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도 주한미군과 핵무기가 있는 한국에 덤빌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무기 중 굳이 핵잠수함이냐고요? 한국의 상황상 핵잠수함이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력이기도 하고 한국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핵무기가 바로 핵잠수함이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동안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잠수함은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리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의 굉장히 복잡한 무기거든요. 핵추진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예비 설계를 포함하는 초기 연구 개발에만 5년에서 10년 사이의 시간이 걸리고 잠수함의 복잡성과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세부 설계 작업과 엔지니어링에는 5년에서 10년이 더 걸리죠. 또한 원자로, 선체, 모든 시스템을 포함한 잠수함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약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조 후 잠수함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상시험과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 단계는 2년에서 5년이 더 걸릴 수 있죠. 즉, 전반적으로 초기 연구 개발에서 운영 배치까지 개발 과정은 15년에서 30년 사이가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잠수함 버지니아급 SSN의 개발은 설계 작업 시작부터 취업까지 약 14년이 걸렸을 뿐더러 영국의 핵 잠수함 HMS 에스터트는 개발에 20년이나 걸렸죠. 심지어 중국처럼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는 핵 잠수함 개발에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은 이러한 수십 년이나 걸리는 기존의 개발 기간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고도로 발전한 조선산업입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복잡하고 정밀한 해양구조물을 건조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인 구축함 중 하나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은 핵 잠수함 건조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조선소는 건조에 필요한 드라이도크, 모듈식 건설능력, 첨단 조립라인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이 이끄는 첨단 기술산업도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삼성은 극자외선 리소그래피와 같은 최첨단 공정을 활용하여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이러한 기술 전문 지식은 잠수함에 필요한 첨단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첨단 부품의 설계 및 건조 과정을 통합하는 것도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 덕분에 더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조선 기술과 첨단 기술산업 모두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는 한국에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조선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의 압도적 열세를 보이고 있죠. 즉, 한국의 기술적으로 우월한 면모는 이 나라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의 조선소들은 디지털 트윈 및 첨단 시뮬레이션 도구와 같은 스마트 조선소 기술을 도입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기술은 실시간으로 건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지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잠수함을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물리적 건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죠. 이러한 사전대응 방식은 제작업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한국 기술력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잠수함 엔지니어링에만 다른 국가들보다 최대 20배 이상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매우 복잡한 기술들이 얽혀있는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이고 한국은 또 하나의 실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해저에서 장기간 운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때문에 원자력 공학, 재료과학 및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고급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에 관해서도 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잘 적립된 민간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은 잠수함에 필요한 핵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고급 연구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핵추진 기술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죠. 물론 한국은 사실상 핵잠수함을 개발하느라 새로운 연구개발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존에 개발해놓은 핵전문 지식만 해도 웬만한 핵보유 국가들보다 수준이 높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APR1400과 같은 첨단 원자로 설계를 사용하여 여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PR1400은 향상된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유명한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아랍에미리트에 성공적으로 수출하여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4개의 APR1400 권자로를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성공적인 수출 사례는 한국의 원자로 설계, 건설 및 국제 규제 준수 능력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기술 지식과 전문성은 해군 원자로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 및 전세계의 핵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는 잠수함 응용에 특히 중요하죠. SMR은 전통적인 원자로보다 더 작고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잠수함 선체에 통합하기에 적합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SMR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 발전과 안전 프로토콜은 잠수함용 핵추진 시스템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잠수함에 제한된 공간의 원자로를 통합하는 동시에 작동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소형화 과정에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투자할 때 압도적인 기존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러한 단계를 아예 건너뛰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겐 반드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필수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핵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핵물질 취급 및 정밀한 건조를 위한 설비를 갖춘 전문 조선소가 필요하고 핵 잠수함에 필요한 고품질의 소재와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국가더라도 지속적인 경제력과 경험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많은 국가들의 한계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일단 한국의 산업은 뛰어난 프로젝트 관리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반도체 부서는 매우 복잡한 생산 과정을 놀라운 효율성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수천 가지 단계를 조율하면서 결합률을 극히 낮게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 원칙을 조선에 적용하면 핵 잠수함 건조가 원활하고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계획, 자원할당,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죠. 또한 한국은 그야말로 규제로 인해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산전수전을 전부 겪은 기술 강국이자 경험 있는 인재들이 많은 무서운 국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대규모 및 기술적으로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여러 경험이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여러 LNG 운반선을 건조하면서 동시에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등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소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물류 및 기술적 도전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핵잠수함 개발에도 적용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일정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핵잠수함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은 고도화된 기술 기반, 기존의 핵 전문 지식,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조선산업, 첨단기술능력, 강력한 연구기관은 빠른 개발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죠. 이러한 한국의 강점들을 고려해본다면 이들은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는 모든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과제들을 전부 생략하며 최대 1년, 빠르면 몇 개월 안에도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기존의 다른 국가들의 개발 속도보다 수십 배 이상 빠른 속도이며 이러한 빠른 속도는 한국이 그동안 얼만큼의 기술 혁신을 이뤄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하면 그저 기술 강국이라는 고리타분한 수식어만 따라붙었다면 핵잠수함을 갖게 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과도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선진국쯤으로 불릴 것이고 이들의 국가 브랜드 또한 한계단 상승할 수 있겠죠. 물론 한국의 경우 기존의 원시적인 핵무기보다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이 그저 핵무기만을 가졌다면 북한의 위협 정도만 견뎌냈겠지만 핵잠수함을 가진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제압할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일단 한국의 핵잠수함은 육상 기반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도 보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점점 커져가는 미사일 및 핵능력에 대한 중요한 억제력을 제공하겠죠. 또한 핵잠수함은 장기간 잠수하여 탐지되지 않고 작전할 수 있어 잠재적 공격자에게는 잡기 어려운 위협이 됩니다. 핵잠수함의 은밀성과 지속성은 주요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순찰을 가능하게 하여 억제력과 안정을 강화하며 아무리 중국이라도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핵잠수함을 가진 한국은 동아시아 일대의 해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죠. 기존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자주 연료 보급을 위해 떠오를 필요가 없으므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광범위한 해역에서도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한국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주변을 넘어선 원거리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영향력과 전략적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및 글로벌 보안 동력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죠. 이러한 확장된 영향력은 한국에 더 강력한 지정학적 입지를 제공할 뿐더러 공격자에 대한 증가된 억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적의 잠수함 특히 한국의 해상이익에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디젤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첨단소나 시스템과 지속적인 잠수 능력은 강력한 대잠수함 전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제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의 도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북한과 중국이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신경이 곤두서게 될 것이며 한국은 그야말로 이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핵잠수함은 한국의 기존의 우수한 제레식 무기와도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핵잠수함은 한국의 첨단 수상함 및 항공자상과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들은 KDX-3 이지스 구축함 및 F-35 스텔스 전투기의 중요한 정보, 감시 및 정찰 데이터를 제공하여 방어 및 공격 작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은 특수작전 부대를 은밀하게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어 분쟁 지역에서 정밀 타격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이 능력은 선제적 행동과 전략적 기습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사자산에 핵잠수함을 통합하면 기존 능력과의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되어 한국의 국가 방위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향상된 전략적 억제력, 증가된 해양 보안, 연합 작전에서의 전력 증강, 동맹 강화, 기술 발전은 모두 한국의 군사 효과성과 지역 영향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은 굳이 주한미군이 없어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인식될 것이고, 또한 핵잠수함에 어디로 튈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는 특성상, 북한과 중국은 늘 한국의 눈치를 보며 사소한 도발마저 절대로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겠죠. 즉, 아시아의 평화는 한국의 핵잠수함 무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핵잠수함의 존재는 잠재적 공격자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을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겠죠. 전문가의 완벽한 분석은 저희 모두를 설득시키기에 충분했고, 저희는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핵무장과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핵잠수함 무장은 한국 스스로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과 대만 문제, 그리고 한국과 북한 문제까지 전부 해결하면서 미국에까지 큰 이익으로 작용하겠죠. 저는 미국이 한국 같은 기술 강국을 우방국으로 둬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꼬지를 점할 수 있는 한국의 다재다능함을 보면, 이 나라는 못하는 게 뭔가 싶어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